안녕하세요 아프리카프릭스의 뱅 배준식입니다. 5월 18일 생일인데 팬분들이 선불 많이 보내주시고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케이크도 보내주시고 각종 영양제랑 제가 여름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 많이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다 이렇게 풀어보진 못하고 그리고 한두 개 정도는 개봉? 오픈? 오픈을 해보려고 합니다. 바이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명말이랑 단바지 이렇게 편한 단바지 보내주셨네요. 저거 원더아머 아니에요? 네 원더아머 500 쳐야 500 전혀 못 치죠. 하지만 500까지 치겠다. 제가 사실 무릎이 아파서 스쿼트랑 데드리프트를 잘 못하거든요. 측정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기대 이상으로 잘 못 칠 것 같은데요. 하나 또 까보고 이게 감자 아 이거 감자인데 전달해서 가능하면 감자가 이거 가지고 노는 영상으로 뭐 보신 난 이런 걸 잘 못 듣네 핸드반네요 감사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아 커피가 나와버렸네 아 어떡하죠?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요즘 다시 운동도 시작했고 연습도 잘 하고 있으니 좋은 모습으로 경기장에서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형한테 뭔가 어울리는데요? 형이 있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. 난 이런 편한 거 잘 쳐주겠지. 겨레생수 여기 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케이크 내 어느 부분 먹을래? 눈이야. 겨레는 제 눈을 먹는 것 같아요. 근데 냄새는 되게 좋은데요. 진짜 눈이 안 나왔네. 아 이거 좀 그렇긴 하네. 내가 이거 먹을게 일단. 아 근데 이거 완전 생크림인데? 밑에가 좀 떡인 거 같은 느낌이에요. 아 나 이런 것도 잘 못 자르네. 탄음이 많아. 어 뭐야 밑에 너무 맛있어 보인다. 밑에 보여요? 소스? 블루베리 부분 맛있네 이거 완전 백설기네 맛있네 나 떡 좋아하거든? 이거 진짜 맛있다 파란 거에는 뭐예요? 식용꽃 이런 거 아닐까? 머랭 아닐까? 머랭? 쿠키 같은 거 아니야? 달달한데 거의 맛이 안 나 맞아 앙금이네 선물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팀원들이랑 케이크도 잘 나눠 먹을게요 축하해 형 고마워 조레야 잘생겼네 고마워 얼굴 말고 생크림 먹고 있어요 지금 얼굴이 생진이에요 감자가 이거 가지고 노는다면 그냥 환장을 했는데 가지고 노는 걸 빨리 보고 싶어 잘될